영등포구가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6년 상반기 테마형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공유로 행복한 영등포 만들기라는 주제로 공모 분야는 공공 및 민간자원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공유사업 아이디어와 환경 및 도시 문제를 공유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입니다. 영등포구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구 홈페이지 구민창안 코너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영등포구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폭염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합니다. 폭염종합대책은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되며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폭염특보 발효 시 가정방문과 안부 전화를 늘리고 방문 간호사가 촉방촌에 상주하는 등 독거노인, 촉방촌 거주민, 노숙인 등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합니다. 또한 땡벽과 폭염을 피해 취약계층은 물론 누구나 쉴 수 있는 동주민센터와 경로당 등 무더위심터 137개소를 운영하고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압가스와 도시가스 등 가스 공급시설 130개소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6월은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데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시세로 매년 6월과 12월로 나누어 연 2회 부과되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차량 등록원부상의 최종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고 단 2016년 1월과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 방법은 시중은행 방문 납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접속 납부, 납세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 전용계좌 납부 등이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상금이 추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과과과 자동차세 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